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입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우리 저희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방심위는 민간기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추천 그리고 야당의 추천 몫으로 국회의 추천이 되었고 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에서 해촉건의안을 올렸고 그 해촉건의안을 대통령이 재갈을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야당 무시이고 이것은 민간기구에 대한 침해이고 월건이고 방심위가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르는데 그걸 또 대통령이 그것을 결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야당 무시 도를 넘고 헌법 파괴 그리고 상권분립 파괴 민주주의 파괴가 이제는 무한질주를 하고 있는 절대권력으로 이라는 괴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실정법이 위반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적고 지금 현역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금 정강상 위원의 경우에는 저희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있을 수 없는 황당한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정강상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은 잡지 않고 옆집 손님을 잡는 권력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위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강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9일자로 자신이 위촉한 저를 해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몸남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권한 밖에 있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을 의결했고 그 해촉 건의 안을 대통령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신 것 같습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문재인 정권의 공식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 의원의 경우 공무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입니다. 그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검지되는 투표 권유 특정 정당 지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검지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결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간인 신분인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헌법상 보장된 제 피 선거권을 찾기 위해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신청을 했죠. 그 공정성 논란을 공정성 논란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그래서 고심 끝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체는 국가정보범법을 근거로 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저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해촉하셨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촉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해촉 절차는 정당했는지 위촉 절차가 있으면 해촉 절차도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야당 추천 인사인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하셨다가 법원으로부터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저로서도 대통령의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임기만이라도 친문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길 강복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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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